이거만큼 명백한 증거와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위중교사 사건이 없다. 실형이 나오는데 법정 구속 같은 것은 어렵겠지만 1년 6개월 정도는 나온다. 민주당 무죄 주장하고 있고요. 그 증거 누가 낸 겁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그 증거 누가 낸 겁니까? 검찰이 짝 있게 했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제시한 거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1월 25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정우성 주니어 소식에 온나라가 떠들썩하고 다들 극호 관심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도 이렇게 저희는 정치 뉴스들 전해드리는 게 마음이 좀 아픕니다. 여러분의 궁금증들 잘 해결해드려야 되는데 잘 하겠죠. 누구예요? 정우성 씨가? 잘 건강하게 키우시길.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정치인 걱정. 정치인은 좀 걱정해줘야죠. 정치인 걱정 안 하면 일탈, 폭주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명확한 눈으로. 언론이 왓츠 독이라고 하잖아요. 정치인들의 일거수일투 쪽은 감시의 대상이죠. 걱정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대신 또 비판어린 시각으로 봐야 돼요. 좋습니다. 오늘 그런 시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죠. 늘 걱정 많으신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님 반갑습니다. 제가 뭔 걱정을...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정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걱정할 게 이렇게 많지 않나요 혹시? 당내 문제나... 아니죠. 민생과 경제 현황이 걱정스럽습니다. 당내는? 당내 사안은 저희는 잘 극복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일이 없다고 제가 기자분들에게도 말씀드렸고 그렇습니까? 한동훈 대표도 저한테 걱정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국민소통위 전 부위원장 우리 강성필 전 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성필입니다. 위기가 위기인지 모르면 그게 위기입니다. 지금 전 부위원장 된 것도 위기 아니에요 혹시? 위기예요. 한 걸음 더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통? 네. 당으로부터 지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새로운 자리가 또 예약이 돼있다 봐야 되겠군요. 불안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저희 장르만 여의도와 함께해 주십니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열입니다. 어금니 꽉 깨무는 소리가 맞죠? 제가 들은 거 어금니 꽉 깨무는 소리죠? 오늘 열심히 각오한 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요즘 저 개혁신당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개혁신당은 지금 거대 양당의 이런 정쟁 속에서 어떻게든 정책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어저께도 의료 관련해가지고 전공의들이랑 또 간담회도 했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한 5개월, 6개월 정도 만약에 성과 이런 거다. 개혁신당. 역시 그래도 제3세력으로서 이만큼 좀 하지 않았냐.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뭐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사실 양당의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 설 자리가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유지하고 현상 유지가 저희의 어떻게 보면은 성과가 아니었을까. 처음 오신 분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뭘 어려워요. 열심히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나오신 거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김성열 수석대변인께서 아직 정신무장이 좀 안 됐네요. 사람이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야지. 앞으로 오늘 정광재 대변인 잘 보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 걱정 없다 그러시길래 좀 배워야 될 것 같다. 걱정이 없다잖아요. 저는 뭐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항상 살고 있습니다. 다른 주제 빨리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알려드리자면 성열의 서의 기억받침 아니고 이응받침입니다. 인성열의 성열이 아니라 김성열의 성열이라는 거죠. 성열입니다. 요새 술자리 가면 하도 제가 욕을 많이 먹어서 성열아 성열아 이래요. 성열아 시기. 욕자리에서 그렇게들 욕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우리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는데 네 일단은 일본 요 뉴스부터 한번 하고 넘어가시죠. 네 답답한 이야기인데요. 어제 이제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반쪽짜리 사도강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일본 정부 대표로 과거 야스쿠니 신사참배 전력이 있는 이쿠이네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참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와 이미 출국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등이 불참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출국까지 했는데. 네 그러니까 추도식에 참여하려고 갔는데 아 뭐야 이거 신사참배 전력이 있는 사람이 온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서 가기가 좀 상황이 좀 애매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별도로 우리 자체 추도식을 개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제징용 등에 대해서는 혹시 얘기가 있었나요? 실제로 그 추도식은 진행이 됐잖아요 일본에서. 그런데 이제 추도사에서도 강제동원을 사죄한다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냐 이랬어야 되는데 결국에 또 이럴 줄 알고 있으면서도 세계유산 등재 동의해 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조태열 장관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외교라는 게 100%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라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우리가 준 건 있잖아요. 아니 제가 전달할 때 이 뉴스가 우리가 몇 달 전에 하면서 계속 의문이었던 게 왜 동의를 해주지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계속 드렸었는데 결국에 이제 전제 조건으로 약속했던 추도식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거는 우리 강성필 전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에서 임미애 의원 그리고 의원시 국회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군함도 2015년도 군함도하고 지금 사도강산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잖아요. 강제노동.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강제노동이라는 얘기 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추도식을 한다. 추호하는 행사를 하겠다. 성의 있는 모습 보이겠다라고 했는데 군함도에서부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군함도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도강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뒤통수 맞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니까 당시 외교부 장관이 외교적으로 협의를 하다 보면 모든 걸 꼭 우리 뜻대로 할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지금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당신 거기 갔다 왔어요? 물어본 거예요. 사도강산 거기 전시실 갔다 왔냐. 사도강산 거기 현장에서 2km 떨어진 곳에 아주 소박하게 차려놓은 곳에 전 세계인들이 관광 와서 보는 것에 조선인들은 지능이 낮고 불결하고 이런 말들을 써놓은 거예요. 이거 외교 당국자들이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어제 추도식에서 어땠습니까? 야스꾼이 신사 참배하셨던 분, A급 전번이 있었던 참배하신 분이 오셔서 또 강제 노역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하고 전쟁 상황이나 특수한 상황이라는 이런 궤변만 강조하시고 저는 호의를 베풀다 호구가 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혹시 우리 개혁신당 김성열 대변인께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도 당의 입장이 좀 있겠죠? 네. 이건 뭐 사실 어떠한 정당의 입장이 다를 만한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명백한 잘못인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 한 세 개의 뒤통수를 맞았거든요. 첫 번째는 전시관을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강제 노역에 대한 문구 다 넣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추도식 명칭을 그 안에다 노동자를 넣어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싹 빼고 사도광산 추도식으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부분은 별도 언급을 하지도 않고 모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도 약속을 받았던 부분인데 다 못했거든요. 세 번째 거는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누가 오는지 몰랐었다. 예. 누가 오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정무관 차관급이거든요. 차관급 인사를 보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일본이 답이 없다가 갑자기 야스쿤이 신사 참배했던 사람을 이렇게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 안 보내느니만 못한 사람을 보낸 거거든요. 그래 놓고 자기들은 차관급 보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통수를 한 번 맞아도 부족한데 세 번이나 맞았다. 정부 외교라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여당에서도 좀 비판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도 일본의 이런 처사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과문구 그리고 추도식 이런 거에 조선인들의 희생을 분명히 명기해달라는 요청을 했었던 건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하나 정무관이 참석했는데 얘기 있었던 것처럼 야스쿤이 신사 참배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 온 것에 대해서 하여튼 이분이 온다는 것을 이유로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의지를 일본 정부에 보여줬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미연에 잘 조율이 됐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호의를 베풀었는데 호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외교 현장에서 지금 약속을 했는데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의 약속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비판해야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좀 이렇게 권궁에 처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또 과한 측면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아까 김석열 수석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외교부가 제대로 대응했느냐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족이 밖에 나가서 싸우고 한 대 맞고 왔는데 야 인마 너 왜 맞고 다니냐 집에서만 맨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밖에 있는 가족들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밖에서 우리를 괴롭힌 다른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라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고 얘기한 게 지금 정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적정한 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저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주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 일본 정부가 계속 이렇게 일방적인 외교 노선을 갈 경우에 우리가 확실히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측면에서 약속을 받았던 건 맞아요 확실히? 약속했다고 하는데 제가 약속 받았는데 야 어디 지금 어음 갖고 왔냐 이거 아니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은식 국회의장이 이 사도광상 협의의 전모를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일본이 정말 그렇게 안 지켰으면 약속 안 지킨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훨씬 더 강하게 어필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약간 유감천국이었어요. 우리는 이 야스쿤이 참배했던 이 입구이나 정무관이 오니까 너무 유감이잖아요. 누가 봐도 유감이잖아요. 우리가 안 가니까 일본에서도 안 와서 유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서로 왜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만 상대가 있는 어떤 계약이든 약속이든 이런 거 할 때는 가능한 좀 디테일한 것들까지 좀 정하고 가는 게 나중에 누구 보낼게요.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누가 왔는데 이거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인데 그쪽에서는 또 우리는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이런 논란이 없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누가 온다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뭘 이거 하겠다 이런 걸 좀 명문하든 아니면 구체적인 약속을 좀 해야 나중에라도 좀 할 말도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이렇게 약속 안 지키는 일본이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약속은 제대로 받은 건지 살짝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이뤄낸 성과 중에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한미동맹을 완벽하게 복원했다. 또 한미일 공조 이런 것들을 강화했다. 한일관계를 정상화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한일관계가 완전히 정말 빠그러져서 정말 한 발짝도 미래로 가지 못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서 관계 개선의 물꼬를 마련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들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새겨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될 거니까 이번에 이렇게 목소리를 냈잖아요. 앞으로 또 당당한 대율 외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또 한번 좀 보겠습니다. 또 이 이슈에 대해서도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 말씀만 더 보면 이게 한 번 이루어진 일이었으면 처음 당하는 일이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강성필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2015년도에 똑같은 일을 당했거든요. 군함도 저희가 등재 동의를 해줄 때 강제 노역 인정해야 된다. 이 부분하고 희생자 정보센터 만들어달라 했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를 한 번 더 하면 그건 실수가 아니죠. 실력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짜 억울한 거는 저희가 만약에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었다면 일본이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저희가 동의를 해줘서 이게 등재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동의를 했다는 거죠. 이 세계문화유산은 21개국 위원이 전원 동의를 해야지만 등재가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 약속도 안 받고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해줘서 다 퍼줘놓고는 이제 와서 약속 안 지켰다고 그것도 찾아가서 뭐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저기 멀리서 야 너들 잘못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좀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지난 한 두어 달 동안 계속 나오고 있는 명태균 이번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랑 관련이 또 있습니까?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하고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있었잖아요. 고 전후인 2021년 2월에서 3월 사이 오세훈 시장의 측근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후원회장 격이라는 분이 명태균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 씨에게 돈을 보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총 3,300만 원이라고 하고요. 뭐에 대한 대가예요? 그걸 이제 서로 생각이 다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오시장 측근이라는 그분은 3,300만 원 공개하면서 그 내역이 확 딱 공개가 되니까 이걸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송금한 기록이 있으니까. 이건 명확하게 송금한 기록에서 나눠서 송금을 한 거를 강혜경 씨에게 계좌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돈은 내가 준 게 맞다.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내가 2021년 2월에 명태균 씨 여론조사를 한 번 본 적은 한 번 있다. 그런데 그 뒤로 다시 접촉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돈 거래 사실도 나는 전혀 모른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단 그 돈을 보낸 측근 이야기를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문구를 유리하게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거 좋게 해준다고 얘기 들었어요. 나는 국민의 힘이 당원이고 또 오세훈 좋아하고 도와준 거예요. 오세훈 시장님이 아세요? 몰라요 시장님은. 몰라요에 굉장히 진심이 좀 담겨있네요. 몰라요 시장님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들이 선거할 때 종종 있습니까? 후보자 모르게. 후원 회장. 비공식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후원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주건 후보자 모르게 이러기도 해요. 저는 약간 좀. 제가 오세훈 시장 정도의 정치적 거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3,300만 원 여론조사 대납을 해줄 만한 후원 회장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글쎄요. 이런 거물급 정치인분들 같은 경우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후보 본인이 아느냐 모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A씨 김모 씨라는 분도 오세훈 시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어떤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정치 이면에 있는 구구절절한 얘기까지 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있을 수는 있다. 거물급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물심양면을 후원해 주는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 없이.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광역단체장 선거도 몇 번 해봤는데요. 후보자 모르게 하는 거는 회식입니다. 회식. 회식이 뭐예요? 술 먹는 거. 그 정도는 하더라. 그거는 후보자 모르게 하지만 나머지는 후보자가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여론조사와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사실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직이 박탈되는 상황에 벌어지는 것이고 법적 처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여론조사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누가 세상에 공짜로 해 줍니까? 공짜로 전화 돌려가지고 분석해가지고 그걸 누가 합니까? 그것을 업으로 돈을 보려고 하는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분들 그러니까 측근이라고 하시는 분 이 사업가도 사실 어떤 객관적인 물증이 드러나니까 본인이 돈 보냈다는 것도 인정을 한 거지. 이런 분들은 사실 객관적으로 돈 보낸 거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럼 그런 일 없다고 발 뺄 거예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지금은 그러니까 한 번 봤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추가적으로 계속 여러 번 봤다는 증거, 정황 증거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봤다고 하는 거지. 만약에 그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본 적 없다고 했을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세훈 씨가 명태균 씨, 누구 고발장 써놨다고 했잖아요. 제가 고발 안 할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고발장만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까지 이것을 강제 수사로 밝혀내는 것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강제 수사가 아니면 어떻게 휴대폰이라든지 PC라든지 거기에 있는 예민한 정보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의심의 수위를 객관화시킬 정도로 언론이 했으니까 이제는 강제 수사권을 위해서 밝혀야죠. 여기서 제일 핵심인 건 오세훈 시장이 알았다, 몰랐다 이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았다고 보고 아니, 그 외에도 다섯 차례에 걸쳐서 3,300만 원을 받았다고 하고 이외에 돈을 다 합치면 1억 원까지 받았다는 증언이 있잖아요. 그리고 강혜경 씨가 거기에 관련돼서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지금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공개하잖아요. 그런데 오랜 측근이라는 분은 시장님은 몰랐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말도 맞지 않잖아요. 오세훈 시장 한 번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또 몰랐다라고 했잖아요. 벌써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개혁신당도 아주 지금 명태균 씨에서는 자유롭지는 않잖아요. 서울시장 관련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 거나 있습니까? 아니요. 알고 있는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캠프 내에서도 아주 극소수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런 거를 외부에서 알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단정듀어서 얘기하는 거 물론 합리적 의심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공짜로 돈을 쓰겠냐 그것도 수천만 원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이 그러면 여론조사가 일어나자마자 입금을 했냐. 일어나자마자 입금을 했냐. 이런 부분들. 지금 여기 입금 타임라인 보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언제 보냈냐 보니까 정확하게 그 시기가 좀 이 여론조사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네. 왜냐하면 보통 여론조사 하면 여론조사 하고 나서 며칠 이내 입금하고 다시 하고 나서 며칠 이내 입금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는 하지 않다 보니까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은 좀 생각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왜 단정지기가 조금 어렵냐면 여기 보시면 강혜경 씨가 김 씨라는 분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런 뉴스도 있었죠. 네. 나는 문자를 했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후원회장 격이라고 하는 김 씨, 김모모 회장인가 하는 분이 문자메시 공개를 했는데 강혜경 씨로부터 온 문자였죠. 거기에는 지금 사정이 좀 매우 어려워서 천만 원만 좀 융통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으나 이게 지금 타임이 어쨌든 본인이 국정감사에 나가서 이런 일들을 막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고 그 관련자한테 얘기해버리면 그 관련자는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협박처럼 느껴졌었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래서 저희는 그런 거죠.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장에 대해서는 항상 비판적 사고를 좀 봐야 되고 믿어야 될 거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사실 증거를 가지고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김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게 강혜경 씨의 문자가 협박처럼 느껴졌다고 한다면 협박이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거를 강혜경 씨와 나만이 알고 있는데 그걸 강혜경 씨가 폭로를 하는 게 그 상황이 협박이 되는 거지 아무 잘못이 없거나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이면 사실 어떤 문자든 돈 달라는 문자든 협박처럼 느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 놓고 보면 김모 회장이 3,300만 원이라는 돈을 입금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을 거고 강혜경 씨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아까 강성필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지만 김 회장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몰랐고 그런데 이게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강혜경 씨가 이런 여론조사를 빌미로 돈 거래를 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혹시 범법의 소지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혜경 씨가 돈 천만 원만 융통해달라고 했을 때 혹시 2021년에 내가 거래했던 돈 거래가 이게 또 어떻게 다른 식으로 번져서 자기가 좋아하는 오세훈 시장이나 본인에게도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혜경 씨가 당시에 김 모 회장에게 천만 원만 융통해달라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 협박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인지의 영역인지 아니면 협박의 사실이 있었는지 호의 사실이 뭔지 따져볼 문제지만 충분히 심리적으로는 협박이라고 느꼈을 만한 대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강혜경 씨가 그러니까 공익 제보자로서의 순수성을 어쩌면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의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자는 그런데 사람들의 감정을 그냥 빼고 있는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간에 다섯 차례에 걸쳐 3,300만 원 그러니까 한 번에 여론조사 할 때마다 600만 원씩 해서 다섯 번 해주고 부가가치세 10% 해서 3,300만 원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말이 안 맞잖아요.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한 번 봤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걸리면 두 번입니다. 세 번입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 측근은 아예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전혀 다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 계산서 끊는 것도 아닌데 굳이 부가세를 줄지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로데이터를 제공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로데이터 안에 보면 전화번호, 성별, 연령대, 지지 후보들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캠프에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김성열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의혹 단계잖아요. 하지만 의혹을 충분히 객관화시킬 수 있는 어쨌든 돈거래가 있었다는 건 사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오세훈 시장도 한 번은 봤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강제 수사를 해서 밝히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점을 하나만 정리하면 3,300만 원이 온 건 여론조사가 오갔던 그 비슷한 시기이고 지금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한 건 지난달이니까 몇 년 후입니다. 그건 좀 분리해서 얘기하고 강혜경 씨가 폭로를 시작한 이후에 이른바 후원회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천만 원 빌려달라 이 얘기는 나중에 한 거고 그 다음에 예전에 3,300만 원 받은 거는 여론조사했을 그 즈음에 받은 것이고요. 저는 사실 폭로를 한 이후에 이걸 달라고 하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동의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로우 데이터를 넘기는 건 절대 안 돼요. 어떤 여론조사든지 로우 데이터를 넘기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예를 들어 제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를 한다라고 제가 응답을 했다. 제가 특정이 돼버리면요.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저에게 전략적인 부분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론조사 경우도 로우 데이터를 넘기지 못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걸 넘겼다면 그건 되게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일정 우리 방송에서도 박진영 민정근 본인장이 나와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공표 여론조사라고 해서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이 여기서 방금 나오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걸로 성향에 따라서 그 시간대에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전화를 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이게 당에서 온 여론조사인가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다음에 전화가 오면 오늘 나 할 일 했다라고 안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정말 창의적인 방법으로 불법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하여튼 상식적으로는 그냥 정치권에 있지 않은 사람이 보기에는 후원회장이 이렇게 돈을 대신 대납 혹은 대신 줬다는 것 자체가 후보자가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튼 그거는 큰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정도 간혹 있으면 법적 처벌받죠.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다는 거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 말고도 지금 계속 뭐가 나오고 있죠? 지금 이 두 분이 이야기한 그 맥락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어떻게 이용했는지가 지금 하나 나오는데요. 조은희 의원의 경선에도 관여했다라는 의혹입니다. 민주당이 추가 녹취를 공개를 했는데 2022년 서울 서초갑 재보궐선거에서도 명태균의 그림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선을 이틀 앞둔 시점 2022년 2월인데 그때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명부를 대상으로 비공표 여론조사를 해라라고 지시를 하거든요. 이걸 조사를 쭉 한 다음에 그 책임당원 개개인 성향 파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된 건데 이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초에 거기 과반이 안 넘을 거 아닙니까? 과반이 아니면 결선투표 갈 거 아니에요. 만약 결선투표 가면 조은희하고 이해원 저는 나중에 만들면 되잖아 문제가 되면 후보한테 쓰라고 하면 되지. 조은희인데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이게 결선투표 가면 조은희하고 이해원 간다. 그다음에 의뢰해서 나중에 만들면 된다. 문제가 되면 후보한테 쓰라고 하면 되지. 이런 등등의 얘기하는 거. 뭔가 투명하진 않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그렇죠. 당원 명부를 어떻게 입수를 했느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우려를 하는데 거기서 그럼 나중에 후보한테 쓰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로 이제 에둘러서 이야기하거든요. 의뢰했다는 거를 나중에 쓰라는 거죠? 네. 의뢰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결국 당이 중간에 문제를 제기해서 이 조사는 2,233명 중에 555명만 하고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이 조사가. 그리고 로데이터를 거기까지 한 것만 가지고 넘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가 된 건데요. 민주당은 또 다른 연결고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때 조은희 의원이 됐잖아요. 그냥 공천이 됐는데. 조은희 의원의 남편이 장모 김건희 여사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훈순 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그때 변호인이었다. 그때 로펌이었다. 해당 수임한 로펌이었다. 최훈순 그러니까 장모 최훈순 씨의 변호인이 네. 조은희 의원의 남편. 조은희 의원의 남편이다.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었다. 그래서 민주당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중간에 연결고리는 명태균 씨일 거다라고 하면서 이거 대가성 공천을 준 거 아니냐. 무죄에 대한 대가성 공천 아니냐라는 의혹을 또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훈순 씨가 무죄 받은 거에 대해서 땡큐 이거 인사를 공천으로 드렸다. 이런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한다는 거죠. 지금 정프로님 잘 이해 못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하는 주장이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이 거미줄처럼 얽힌 우리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최훈순 씨의 변호인이 조은희 씨 남편의 조은희 의원 남편의 법무법인에 속해 있는 변호인이었다. 그런데 거기서 이겼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공천을 줬다. 이거보다는 훨씬 더 직관적인 판단은 뭐냐. 조은희 의원이 거기서 구청장을 세 번 했습니다. 서초구에서 아마 그 당시에 누가 나오더라도 조은희 구청장의 인지도와 행정 능력에서 인정받는 그런 정치적 역량을 넘어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 명이 서초갑이죠. 서초갑이라는 지역이 우리 당에 훨씬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 자리에 선거에 나가겠다고 뛰어들었어요. 지금 이해운 전 의원도 있고 전의경 전 비서관도 그때 당시에 여기 당협 위원장까지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당협 위원장을 포함한 경선을 통해서 조은희 당시 후보가 경선 후보로 확정이 된 겁니다. 이런 복잡한 음모론식을 표현한 것보다는 당시에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조은희 의원이 나오면 당선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음모론적 시각을 볼 필요는 없다. 그런데 당시에 누가 보더라도 조은희 전 구청장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분이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조은희 전장에 나가면 무조건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당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조은희 구청장이 왜냐하면 구청장을 그만두고 국회의원에 나왔기 때문에 당시에 현역 구청장을 그만두고 나오는데 대한 벌점까지 줬거든요. 그거 줘도 이긴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경선에서. 경선에서. 그런데 저는 사실 조은희 의원과 관련돼서 그때 당시 보궐선거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명태균 씨한테 불법 당원 명부 유출을 조은희 후보자가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명태균 씨가 불법으로 책임당원 명부 2,300명을 받아가지고 여론조사를 비공표로 돌렸는데 이것 때문에 당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급하게 이것을 멈춘 거 중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명태균 씨에게 알려준 내부자는 누구인가? 저는 이 두 가지는 상당히 법적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밝혀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에 특기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졌는데 그중에서도 사안이 밝혀지면서 구체적으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에서 잘하는 특기가 뭐였느냐 이게 사전에 여론조사를 미공표로 돌려가지고 그 유권자들의 성향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향 분석을 바탕으로 상황이 좋은 여론조사를 만들고 싶을 때는 정식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이러한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불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당시에 조은희 청장의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재판과 관련해서는 일단 나중에 의혹으로 남겨놓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불법 당원 유출한 거. 그리고 내부자가 명태균 씨한테 야, 당에서 이렇게 난리가 났어. 라고 알려준 거는 밝혀져야 된다. 네. 그런데 여론조사를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그걸 쭉 보면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게 냅둬도 되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쓴 수법이라는 게 과거에도 꽤 많이 했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한다니까요. 걸리면 법적 창을 받으니까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게 내가 걸렸을 때 받게 되는 법적인 어떤 손해 혹은 법적인 제재보다 훨씬 더 큰 경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당선만 그렇게 시켜놓으면 얼마나 큰 이익이 나는 게 돌아오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여론조사 해봐야 아주 처벌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안 할 거라는 생각보다는 당연히 할 거라는 생각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 했어요.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경선 후보를 확정하는 것이 이렇게 스탠다드 팩토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거 고쳐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게재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할 방법에 대해서 마련하는 TF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선 후보를 확정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정말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하향식 공천? 하향식 공천이 무조건 좋은 걸로 지금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상향식 공천이 이건 절대 손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 밑에 있는 당원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래서 정치관 사람이 맨 처음에 가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건 밑에 얘기지만 당비는 걱정하지 말고 당원 가입만 좀 해줘라.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 다 가입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 방법을 개선할 만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한번 보석해보고 아니라면 이런 정도의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 다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앵커께서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할 때 이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어떤 방법을 많이 사용하냐면 그래서 문항을 어떻게 설계하는가 문항의 순서를 어떻게 설계하는가 그리고 경력은 어디까지를 노출하는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여당일 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 하면 더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그런 것도 못 쓰게 해요. 예를 들어서 공정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거 때 그 후보 간에 경선할 때 가장 예민한 시기가 여론조사 방법을 두고 룰 세팅을 할 때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명태균 씨가 로데이터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안 해요. 왜? 불법이니까. 그러면 선거지가 다 박탈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이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큰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수사권을 빨리 발동해서 빨리 잡아요. 그게 결론인가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명태균 씨가 이 정치자금법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부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누가 시켰고, 누가 수혜를 받았고 여론조사 수혜는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돈은 어디서 났는지 이건 강제수사권 아니면 바뀔 수가 없어요. 김성균 대변인님, 여기는 의석수대로 발언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문의사 너무 격하게 말씀을 하셔서 일단 정리를 좀 하고 말씀을 드리면요. 정리도 해줍니다. 말씀하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이 너무 약하면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서의 수익이 크면 그렇게 하지 않냐. 이런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거에 처벌을 받으면 보통 회사를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또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로우 데이터가 왜 문제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투표할 때 비밀 투표하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 찍었는지 저희 부모님도 몰라야 돼요. 그런데 로우 데이터라는 건 내가 누구를 지지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봐서는 안 되는 자료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장난을 쳐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강석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론조사 관련해서 문구 설정이나 이런 문제는 사실은 그 경선 후보들 간에 엄청 치열하게 문제가 되고 각 대표들이 들어와서 상의를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조작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원래는 여론조사라는 게 믿을 만화해야 되는데 이렇게 로우 데이터라는 원래 건드려서는 안 되는 원웨이 것을 가지고 와서 너무나 불법적인 행위를 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분명히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채용 청탁 받았다는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거는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노영기 변호사가 한 이야기인데요. 2021년 7월 중순 명 씨가 경북 안동 출신 사업가인 A 씨에게 아들의 취업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고 현재 이 아들이 용산 대통령실의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 받은 것 이건 팩트. 그다음에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도 팩트 체크된 거고요. 네. 일단 노영희 변호사의 주장인데 자체 확인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신 이게 그 대가인지는 조금 더 조사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여기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 지역의 언론사 행사에 초청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언론사 대표 김 씨로부터 명태균 씨가 2억을 받고 3천만 원은 이준석 당시 대표 강연비로 지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7천만 원은 갚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1억이 남았잖아요. 그 1억이 말씀하신 원론사 대표 김 씨의 지인이 재력가인데 그분의 아들을 캠프를 통해서 대통령직 인수위를 통해서 현재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으로 가있다라는 게 더 배경인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오해는 잡아야 되는 게 이준석 강연료라고 하면 이준석이 받은 것 같잖아요. 이준석 의원은 한 푼도 받은 게 없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강연료는? 의혹입니다. 의혹. 강연료로는 누군가가 이준석을 데려왔으니 강연료로 줘야 된다고 했나 보죠. 그런데 이준석이 받은 건 전혀 없고 이준석은 당대표가 가서 강연료로 받습니까? 이게 당협 행사였어요. 당협 행사에 누가 가서 강연료를 받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중간에서 누군가가 슈킹을 했다. 당협 행사 간에 당협과 어떤 언론이 특정 언론이 같이 한 행사인데 저도 이게 3천만 원에 책정됐다는 것부터 봤을 때 이건 누가 장난을 한 거구나. 중간에. 그러니까 이 금액들을 부풀려서 그 안에서 경제적 이해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거고 아마 3천만 원 책정해놓고 이준석 대표에게는 차비 정도 주지 않았을까 싶고 나머지 비용은 아마 자신들 간의 금전 관계에서 이렇게 차감하고 이렇게 처리하자. 차비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 또 그 지역분이 그래요. 이 언론사에 이준석 대표가 와 해서 의아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왔는데요. 혹시 오셨으니까 지난주에 김소연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와 관계를 조금 아마 이준석 의원의 느낌 불쾌한 정도의 평가를 했단 말이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에서 파악하고 계신 혹은 수석대변이시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이준석 의원하고 명태균 씨는 정확히 어떤 관계예요?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는 그전에 잠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대표 선거를 하게 되면요. 전국에 돌아다니게 되고 전국에서 각 지역의 어떠한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람들을 좀 만나요. 국민의힘 시절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영선 의원이 소개를 하다 보니까 경북 지역에서 경남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당대표 때는 누가 와서 도와준다고 해도 다 손을 잡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이 됐던 거고 그 이후로는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의 메신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연락을 계속 했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특별히 조언을 많이 받거나 도움을 받거나 이런 건 별로 없습니까? 그런 건 없죠. 제가 제일 어이없다고 생각하는 게 로우 데이터 넘기고 이런 건 분명한 불법인데 그 분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이준석 의원을 당대표를 만들고 안 되고 합니까? 그 당시 여론조사가 수십 개가 있는데요. PNR이라는 곳이 한 곳이 갑자기 이준석을 1위라고 찍었다고 해서 그 뒤에 하는 수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걸 다 따라서 해요. 여론 조작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그냥 여러 사람, 그 지역에서 조금 영향력이 있는 여러 오피니언 리더 정도 중에 하나, 워너브 데이터? 네. 근데 이게 또 코로나 시국이 아니었으면 이런 분들이 힘이 좀 세요. 왜냐하면 지역에 갔을 때 저는 처음 오는 지역인데 막 당협 인사들도 모아주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좋은 사람 소개해주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러면 이분을 좀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걸 포스트라고 부르거든요. 그 지역에, 그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좀 세워요. 근데 이거는 코로나 치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지역 당협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깊은 관계를 맺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의심이 됐었던 건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해서 먼저 카톡을 줬다고 하니까 자정쯤에 그때부터 사실은 관계가 너무 깊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었던 건데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김영선 의원을 어떻게든 공천을 줘야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저기 얘기하고 저기도 얘기하고 막 그랬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명태균 씨 그 영장 실질심사 도중 얘기하고 싶은데 다음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명태균 씨는 이제 구속기한이 좀 연장이 돼서 뭐 휴대폰 내용이라든지 PC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검찰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윤상현 의원, 이준석 의원, 지상욱 전 여의도 연구원장인가요? 뭐 이런 카톡 같은 것도 뭐 꽤 많이 주고받은 뭐 이런 내용들이 아마 복원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저는 재밌었던 건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과 함께 상당한 이제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 뭐 2021년 7월까지 명 씨와 여권 정치인이 나눈 카톡 대화들을 이제 복원했는데 창원지검에서. 근데 그 여의도 연구원장의 의뢰로 명태균 씨가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구청장 선거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에서 그냥 하면 되는데 의뢰를 여기다 했다는 것도 재밌는 대목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처음에는 존대하는 관계에서 점점 더 가까워졌다고 해요. 지상욱 씨와 명태균 씨가. 뭔가 여론조사로 서로 통한 부분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까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간을 생각하시면 대통령이 드디어 휴대폰을 교체하셨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교체를 했는지 아니면 추가로 개통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네. 인터넷 비교안을 통해서 하셨어야 했을 텐데. 청순이도 같죠. 그래서 휴대폰 교체했고요. 대통령과 여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겠다라고 했고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오늘 한겨레에서 나온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20대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 이게 처음부터 굉장히 기자들이 구하려고 애를 썼던 명단 중에 하나예요. 누가 어떻게 초청을 했느냐. 명단을 쭉 보면 취임식에 온 사람들은 다 실명과 검증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거 한겨레가 입수한 명단을 보면 대통령이 초대한 인물이 600여 명인데 김건희 여사 명의로 초대한 인물이 700여 명으로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여사님, 여사님, 여사님 추천으로 쭉 써 있는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대통령실에 들어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사님 추천 인물들이? 네.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데 주요 요직에 이분들이 상당히 앉아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안팎의 취재를 좀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사 라인에서 주요 보고서를 두 부씩 인쇄 요청하곤 했다. 여사와 자신들이 보려고 하는 용도였다라고 해서 대통령께 보고되는 것들을 하나 더 해갖고 여사에게도 보고한다? 네. 그렇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보세요. 초청장을 대통령 600명 했는데 여사가 700명이에요? 이건 곧 권력의 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더 권력이 큰데 당연히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전에 같이 보고를 해야죠. 저는 그랬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는 사람 많았었던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자기 아는 사람을 다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할 수 있나요?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자리는 어마어마한 자리고 자리도 다 정해져 있고 보안도 엄청 철통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보통 결혼식 할 때도 보면 신랑 측이랑 신부 측이 몇 명 모으나에 따라서 세 가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아니요. 남자의 자존심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언론에 오늘 한겨레가 정말 자세하게 보도를 했던데 실명까지 고론하면서 그 실명에 있었던 선임 행정관, 비서관 이런 분들이 김건희 여사와 어떤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는지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 두 개를 출력하거나 작성하거나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을 작성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제가 왔을 때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라인이에요.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인연에 의해서 나온 거고 사실 초반에는 대통령 라인이 견제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견제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나도 언론 보도가 많이 되가지고 사람들이 다 김건희 사람들이 어떻게 두부 안 만들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국정기획비서관, 정책홍보비서관, 홍보수석실 다 아예 김건희 여사를 작은어머니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 김대남 전 행정관은 황모 행정관의 정보가 제일 확실하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사실이 아닐 거라 생각하시죠? 아니 저희는 변화와 세신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변화와 세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민심으로부터 조금 괴리되어 있다는 거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거고 이거 다시 회복해서 남은 2년 한 5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잘하려면 우리가 변화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이렇게 회자되는 거 자체가 대통령실의 국정운영에는 부담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 지켜보고 있고요. 또 변화와 세신이 속도가 늦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또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동한 약속했었던 것들을 꼭 지켜가자 이런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휴대폰 바꾼다고 지금 좋아하셨는데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건 무슨 거예요? 그냥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휴대폰을 바꾸면 오는 전화는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발생한 문제예요. 다 전화를 거셔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오는 전화가 뭔 문제입니까? 그거를 제어하지 못하는 한 문제 해결이 안 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안받게 해야 돼? 네. 이 정도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특감 간식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특감이 아닌 특검을 해야 된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특감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상 그냥 덮어놓고 가자. 라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린다.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새로 산 휴대폰이면 아무래도 또 AI 기능도 추가가 됐을 테니까 답장 같은 것도 아마 좀 더 편하게 그래도 아무리 그런다고 우습게 소리지만 어떻게 휴대폰 바꾼 게 인적 세신입니까? 물적 세신이네요. 폰적 세신. 폰적 세신. 자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선거 하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혐의 1심 선거 공판이 진행이 됩니다. 사법 리스크 첫 번째 과문이었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을 받았잖아요. 그러시면 이제 또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진행되는 두 번째 판결인데요. 대략의 내용은 다 아시겠으나 2002년 있었던 검사 사칭 사건에서 출발해서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재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사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대표가 거짓 증언을 부탁했는지 여부를 오늘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거죠. 언제쯤 대략 나올까요? 한 2시에 시작을 하면 3시 정도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거 사안이 굉장히 간결하기 때문에 지난번 선거법도 좀 일찍 나왔죠. 한 3시 반쯤 나왔나요? 그것보다도 일찍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법은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좀 다툴만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거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제가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판사 출신, 정치인, 변호사 출신 다 만나서 하면 이것만큼 명백한 증거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위증교사 사건이 없다. 그럼 그분들은 뭐라고 해요? 그분들은 1년 6개월 예상하더라고요. 1년 6개월에서 2년. 실형이 나오는데 법정 구속 같은 것은 어렵겠지만 1년 6개월 정도는 나온다. 야당 대표니까 법정 구속은 어렵더라도 어쨌든 실형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또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인데 증거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이 녹취록에. 그렇기 때문에 유창훈 판사도 소명이 됐다. 범죄 혐의가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 안 한 거거든요. 도주 우려는 당연히 없는 거고 하니까 법정에서 구속되는 일은 없겠지만 1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은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무죄에 주장하고 있고요. 그걸 알죠 당연히. 그 증거 누가 낸 겁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그 증거 누가 낸 겁니까? 검찰이 짝익기 했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제시한 거다. 그리고 유창훈 판사는요.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보통 월요일 날 영장 떨어지잖아요. 목요일 날 실질심사 받아요. 구속영장 피의자 신문. 그러면 보통 2, 3일밖에 자료를 못 봐요. 그런데 그날 이재명 대표의 케이스만 본 것도 아니에요. 최소 4건 정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유창훈 판사가 녹취록도 들어보지도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 13개월 동안 했던 거 2, 3일 만에 본 것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합니까? 녹취록을 들어보지 않고도 범죄가 소명됐을 정도로 간결한 내용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또 녹취록을 보면 저는 김진성 씨가 이런 말도 합니다. 제가 더 잘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도 하고 또 이 문제가 최초에 시작된 것들 왜 시작됐습니까? 과거 KBS와 김명란 전 시장관의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몰아주기 주범 몰아주기 의혹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이 있었더라고 최초로 PD와 KBS 직원들이 법정 진술을 했어요. 그런 맥락들을 다 본다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죄를 선고할 거다라고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유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거니까 그 결과를 놓고 보면 돼요. 알겠어요. 웃고 계실 게 아니에요? 개혁신당에서는 어쨌든 이 재판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재명 대표의 네 가지 재판 중에 가장 좀 유죄 확률이 높다라고 법조인들이 판단하는 게 사실 오늘 벌어지는 위증교사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유죄 판단이 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사법부의 판단에 예단을 하는 것 자체가 특히 정치권이 하는 것 자체가 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저는 그건 있어요. 어느 쪽 결론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해서 사법부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존중을 좀 하자. 그런데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원인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기소를 하는 건데 사실 지금 검찰이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저렇게 다 무마하면서 가면서 이재명 대표한테는 왜 저러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반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법부가 좀 현명하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혹은 무죄에 따라서 어차피 대선을 준비하는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또 개혁신당도 저희도 대선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내지는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있나요? 그런데 일단 이증교사 자체는요. 이걸로 해서 박탈이 되려면 한참 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후보 자격이 박탈이 되려면 대법 판결까지 나오려면 공직선거법이야 6개월 안에 하겠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권고사항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될 수 있다.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지난번 공직선거법에 이어서 이번에도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일반 국민들이 문제가 있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의 문제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민주당의 단일 대우가 과연 깨질까라는 부분은 저희도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희는 저희만의 색깔을 좀 내야 된다. 이런 상황에 좀 휘둘리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서로의 반사익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가 못해야 내가 살아. 이거는 국민들이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잘하자라는 생각을 좀... 언제부터 색깔 내실 예정이세요? 네. 곧 내겠습니다. 오늘은 내고 있고 넥타이로 내고 있어요. 네.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언제 판결이 날지 모른다라고 우려하고 계신데 위증교사는 정말 간단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선거법보다도 재판부가 훨씬 더 빨리 판결을 내릴 수도 있어요. 선거법은 권고가 6.33 원칙이 있지만 안 지켰으니까 지금까지 한 건데 위증교사는 이거 재판 속도도 제일 빨라요. 그래서 선거법이 2년 2개월 걸렸잖아요. 이 위증교사는 기소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지금 1심 판결 나오는 거고요. 2심으로 간다고 할 때도 2심 판사들도 아니, 본인들이 하는 일이 그거 맨 재판하는 일인데 이렇게 한번 쓱 보면 아는 내용들이에요, 이거. 쓱 보면 안 되죠. 제대로 봐야 되죠. 한 사람의 인생과 많은 국민들이 행복에 달릴 문제인데 저도 좀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는 일단 사법부 좀 신뢰한다는 이런 메시지 낸 것 같고요. 네, 믿는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한동훈 대표 당원 게시판 마지막으로 갈까요? 짧게 한번 좀 가볼까요? 한동훈 대표와 가족들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2주째 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데 이 게시글 68개, 1068개를 국민의힘 법률위원회가 전수조사했다고 합니다.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게시글 161개 중에 12개가 수위가 높은 욕설 비방이 포함됐고 나머지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된 글 907건 중 250개가 사설, 신문기사, 194개가 경력을 463건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반대, 정점식 전 정책위원장 사퇴축구 등 정치적 견해를 표명한 글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족인지 아닌지는 따로 밝힐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친융계에서는 그래서 누가 작성했냐? 라고 또다시 묻고 있습니다. 천여개를 전수조사를 했군요. 그런데 누가 썼는지를 밝히는 건 아니고 거론된 사람들, 이름들이 쓴 거 1060개 정도를 다 봤더니 그중에 정말 수위가 높아서 조금 거친 표현이 많은 것들은 한 12개 정도였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법적으로 할 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모양이죠.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쓴 게 가장 수위가 높았다고 한 건데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동명이인 한동훈이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우리 일단 한동훈 지도부는 친한계 의원들이 주류잖아요. 지도부가 갖고 있는 생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습니다. 이게 익명을 전제로 해서 쓴 글에 대해서 그게 형행법 위반이나 범죄 혐의가 있는 사안이 아닌데 사후 검열하는 식으로 그것을 누가 썼는지를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정당의 언론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해봐야 된다. 그 고민의 결론이 당 대표로서 판단하고 있다에 응축돼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당 대표로서 현재의 이사는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정당의 기본 원칙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아쉬운 것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른바 한동훈 대표의 반대하는 쪽에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기 위해서 자꾸만 돌림 노래하듯이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문제 제기해서 이슈를 이렇게 확산시키는 거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우리 정당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맞는 행위냐 이 글을 쓴 것 자체가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오히려 지금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대표님한테 여쭤보셨어요? 제가 일일이 대표님과 나눈 대화를 여기서 말씀드린 게 적절하지 않고요. 다른 분들과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분들과도 여러 이야기를 나눴지만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그겁니다. 그것이 민주정당의 지금 기본 원칙에 반하는 일이냐 부합하는 일이냐 저희는 그것이 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밝혀내는 것이? 그런데 한동훈 지도체제에서 당원 게시판이 에러나서 밝혀진 거 아닙니까? 누가 일부를 밝히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 평소에 야당 대표 만나는 것도 공개하자 야당 대표 재판도 공개하자 다 공개하는 거 좋아하시면서 왜 갑자기 가족이 했냐 안 했냐 이거 공개하는 것은 또 안 하시려고 하고 쿨한 척 다 해놓고 만약에 뒤에서 혹시라도 이거 했으면 정치 생명에 큰 지대한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처를 입으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궁금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공개하자고 했을 때는 항상 논리가 있었습니다. 국민이 궁금해하니까. 그런데 엄청 궁금해하시잖아요. 2주째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궁금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딱 이렇게 알려주시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동료 시민을 위해서 좀 알려주시면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런 정도 수준의 발언이 문제가 돼서 누가 썼는지 다 검사했다면 앞으로 썼던 아니면 과거에 썼던 이런 정도 수준의 발언에 대해서도 누가 썼는지 그럼 공개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당원 게시판이든 어디든 전혀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 대변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누가 썼다는 겁니까? 그거 얘기하면 안 된다잖아요. 아니, 알려주셨으니까. 너무 궁금하니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왜냐면요. 이제 공결된다는 거잖아요. 변명이 길면 구차해지는 법이에요. 너무 말씀 드릴게요. 이게 그동안 한동훈 대표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어디서 인기를 끌었습니까? 자기한테 들어오는 허위 사실에 대해서 다 걸게요. 뭐 거실 거예요? 이러고 당당하게 나서던 그 모습을 다 기억을 한다고요. 정정당당하게 나서서 아니 뭐 내 가족이 했으면 내 가족이 했다. 아니면 도용당했으니까 고발하겠다. 한동훈 대표 자기 주민 주소 나왔을 때 언론사랑 국회 다 압수수색받게 했어요. 고발해가지고. 그런데 그 정도로 확실하신 분이 왜 자기 온 가족의 주민번호가 다 도용됐을지도 모르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극적이신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궁금해요. 도대체 이 강남맘 카푸치노는 무엇인가 이거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아니 뭐 저는. 없으면 다 지금 하시고 그냥. 장희찬. 장희찬 전 최고의 의원이 이걸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3일 SNS에 또다시 올렸어요. 글을 한 대표가 계속 머뭇거리고 응하지 않는다면 아내인 진 변호사가 외부 인터넷 커뮤니티 한 일까지 까발리겠다라고 하면서. 아내인 진 변호사라는 게 한동훈 대표의 부인인. 진은정 변호사 이야기인데 강남맘 카푸치노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알고 계신 바가. 아니 그러면 까발리겠다고 했으니까 까발리는 거를 보고 그게 법률적인 문제가 된다면 아 까발리겠다는 게 원문 그대로 얘기한 거니까. 터뜨린다 공개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장희찬 네이버 카페밤입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네이버 카페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저희가 선거를 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접촉을 하려고 하는 단체가 그 지역의 네이버 카페밤입니다. 맘카페? 맘카페. 왜요? 여기가 젊은 어머니들 여성들이 상당히 가입률이 높고 여기에서 정책 홍보는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잘 또 뭉치시고. 네 그런데 여기가 또 정치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는 걸로 또 유명해요. 아 정치랑은 거리가 두되 정책은 바로 또 그분들의 피부로 느끼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좋군요. 그래서 정책 홍보를 그쪽에 가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 이 정책이 괜찮네 라고 하면 그 지역의 입소문이 빨리 납니다. 맘카페 통해서?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 그래요? 거기에서 뭔가 역할을 했다는 게 아마 장해찬 최고 전 최고의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맘카페나 이런 곳에 글을 올려가지고 누군가를 이제 비방하거나 지지하거나 이런 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정치 글을 좀 자제하게 하는 건데 지금 장해찬 최고가 이런 이야기를 들고 나오는 거는 어쨌든 진정 변호사께서 거기서 뭔가 활동을 하셨다라는 근거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거기서도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당원 게시판에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건 뭐 해봐야지 알 것 같긴 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도.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글 쓴다고 해도 그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개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장해찬 전 최고가 예고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을 공개한다. 그런다면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 당이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조금 별로 이렇게 막 시원하게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하여튼 이런 문제로 계속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만에 오늘 한마디 했어요.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보면 대개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됐거나 김대남권에 언급됐던 사람들이다. 자기들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시지를 대답 못할 때 하는 메신저 공격 방법이죠. 메신저도 중요하죠. 오늘 슈퍼챗도 우리 김성열 대변인 팬이신가 봅니다. 이송결님. 감사합니다. 여러 차례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대신 감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초본데 그렇게 이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덕분에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슈퍼챗 금액에 따라 저희가 또 출연하시면 되니까요. 이송결님 감사하고 YJK님 또 성남총각님까지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분과의 이야기는 이 정도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우리 김성열 대변인께서는 휴대폰 통신사는 어디 쓰시죠? 저는 KT 씁니다. KT 쓰세요? 얼마나 쓰셨죠? 경솔하네. 저 되게 오래 썼는데. 오래 쓰셨죠? 그냥 계속 쓰신 거죠? 한 회사에 그냥? 네 그렇습니다. 5년, 10년 이렇게 많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걸 잘 몰라서. 나 호구된다 그랬잖아요. 호구된 계시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통신사들 호구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통신사 이동하실 경우에 인터넷 비교원에서요. 최대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수기 혹시 바꾸실 생각 있으면 정수기 역시도 최대 30만 원 또. 집에 인터넷 쓰고 계시죠? 인터넷 또 오래 쓰셨나요? 네 오래 썼죠. 바꿔야죠. 인터넷 바꾸시면 최대 48만 원까지. 총 108만 원을 우리 지금 수석 대변인께서는 김성열 대변인께서는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 와이프가 보고 있을 테니까 와이프 잘 들으셨죠? 한번 싹 갈아보시고. 출연료보다 더 센 돈이 있네요. 그러네요. 1번 출연해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 비교원 네이버에서 꼭 검색해보시고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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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